스마트폰에서 쓸만한 유용한 어플과 컴퓨터와 관련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아주 쉽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갤러리에서 영상을 만들 이미지로 들어가세요. 이 사진은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모아놓은 건데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누르고 있으면 선택이 됩니다. 사진마다 클릭해서 선택도 가능하고 왼쪽 상단에 전체를 누르면 전체 선택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셨다면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하이라이트 영상, 영화, GIF, 콜라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GIF와 콜라주 만들기는 이전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 거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악이 함께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본 화면에서는 영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12장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2초부터 최대 36초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재생 시간을 적당한 길이로 맞춰놓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삽입이 가능한데요. 타이틀을 누르시면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타이틀 메뉴가 보이는데 타이틀이 어디에서 나올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를 선택하고 타이틀을 바꿔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현집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타이틀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을 하는 설명은 하이라이트 영상. 입력을 하시면 글씨가 나오는 게 보이죠? 타이틀을 넣었다면 내가 원하는 배경음악을 넣으면 좋겠죠? 하단에 오디오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배경음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배경음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장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즐거운 음악과 편안한 음악, 여유로운 음악, 활기찬 음악 등 많은 장르의 음악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어떤 음악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상업적으로 여기에 있는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배경음악 중에 저작권 자유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작권 자유라고 나와있는 음악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파티 배경음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음악이 나오는데요. 음악이 마음에 드신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음악이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음악이 들어가니까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옆에 있는 클립을 선택합니다. 클립에서는 만들어 놓은 사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 또한 갤러리에서 사진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사진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완성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재생을 누르면 하이라이트 영상이 잘 만들어졌네요. 화면이 전환되고 배경음악이 깔리니까 영상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영상이 완성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영상 저장 중이라고 나오고 동영상을 저장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가셔서 비디오 에디터 폴더를 누르시면 26초짜리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잘 만들어졌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동영상으로 남겨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